오늘 청취원 만남은 저 별디의 찐친특집입니다. 도도하고 세련된 이미지와 귀엽고 엉뚱한 매력에 대체불가한 대학로 여신 청취원 만남과 가장 잘 어울리는 청순하고 맑은 오늘의 손님 소개해볼게요. 배우 김나영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볼륨 청취자 여러분. 배우 김나영입니다. 오늘의 청취원 손님.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친구이자 대학로 여신으로 활동 중인 배우 김나영씨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배우 김나영입니다. 오 청취하게 했어 했어. 앞에 소개 벤트 어떠셨나요? 도도하고 세련된 이미지, 귀엽고 엉뚱한 매력, 청순 청초 맑은 배우님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너무 좋은 거 다 해주셔가지고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아직 제가 DJ인 게 적응이 안 되시죠? 지금 사실 저희가 화장하고 만날 일도 없는데 이렇게 비즈니스 하려고 만나니까 굉장히 너무 신나네요. 너무 어색해요. 그 옛날에 나영씨 음악방송에서 저 만났었던 그때 느낌 나죠? 맞아요. 네 완전. 지금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요? 막 들떠요. 그래요? 막 뛰고 싶어요? 막 말하고 싶어요. 너무 신나요. 오늘 막 말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좋습니다. 나홍이 밥조라님께서 아 이거 너무 잘 쪘다. 진짜 저희 밥 주고 싶어요. 너무 점점 말라져가지고. 네 맞아요. 볼륨의 나영님 언제 나오나 계속 기다렸는데 드디어 나영님 별디가 연극도 보러 갔었죠. 이미 볼륨에서 자랑했어요. 자랑하셨나요? 아 네 제가 자랑했어요. 아 되게 또 미담이. 아 또 제가 몰랐네요. 자랑을 한지도. 제 배지, 제가 누린 배지 잘 가지고 계시죠? 청아는 진짜 제가 여기서 또 이제 미담 하나 얘기하자면. 아니요. 아니요. 이제 뭐야 제 고개는 매번 보러 와주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마운 친구입니다. 너무 의리 있는 친구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부끄럽네요. 김공주님께서 라디오에서 만나는 나영이. 정말 오랜만이라 눈물이 유유. 라디오 오랜만인데 떨리진 않아요? 청아님이 진행하는 볼륨을 높여요. 들어본 적은 있나요? 어때요? 잘하는 것 같아요? 들어본 적 없죠? 아 제가 찾아봤어요. 오는 길에 또. 찾아봤는데. 오는 길에 그래서 찾아봤네. 찾아봤는데 헤이즈 선배님이랑 한 것도 봤고 박재범 선배님이랑 하는 것도 봤는데 청아가 일단 기본적으로 목소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어우 진짜요. 목소리가 너무 좋고 사실 저는 오늘 라디오 너무 오랜만이라 긴장을 했는데 청아가 진행하는 거라 사실 설렘도 컸던 것 같아요. 긴장 반 설렘 반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아무튼 오늘 아무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방송에서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나영 씨가 출연 중인 연극 행복을 찾아서 작년 12월 5일부터 진행 중이었죠. 요즘 인기가 너무 많아서 주말 티켓은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소문이 들리던데 어떤 연극인지 행복을 찾아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행복을 찾아서는 우선 평범한 내 남녀의 평범한 사랑을 그린 이야기인데요. 힐링과 감동, 웃음, 사랑이 담겨있는 그런 극입니다. 행복을 찾아서에서 나영 씨가 맡은 은수 어떤 캐릭터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은수는 우선 삼랑진 출신의 미술관 큐레이터가 꾸민 그런 서울로 상경한, 막상경한 소녀이고 그리고 우진이의 와이프입니다. 은 나영 님께서 나영 배우님 하트 행복을 찾아서 대본 처음 받자마자 어떤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은수라는 캐릭터를 완성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셨나요? 연극이 12월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언제부터 연습에 들어간 건지 좀 어땠는지 처음에? 처음에 대본을 봤을 때는 술술 읽히더라고요. 그런 대본들이 또 잘 맞잖아요. 네. 너무 재밌어서 술술 대본을 읽혔고 그리고 어려울 것 같은데 꼭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컸어요. 오, 맞아요. 항상 우리 나영 씨도 들어가기 전에 저도 약간 비슷한데 들어가기 전에 한 걱정을 한 500만 번을 하고 근데 해보고 싶어. 오, 그치, 그치, 그치. 맞아요. 그래서 좀 연습 처음 시작 들어가셨을 때는 어땠어요? 연습은 우선 저희가 한 10월 정도부터 한 달 반, 두 달 정도 준비를 했는데 기억나요. 네. 제가 청아 씨한테도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살이 쭉쭉 빠지고 있다.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 제가 왜 기억하냐면 저는 볼륨에 적응 중이었고 나영 씨는 이제 막 들어가는 연습을 적응 중이었어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끝나면 넌 오늘 하루 어땠니? 그 얘기를 기억나요. 우리 둘 다 적응하는 기간이구나. 그럼, 그럼. 일단 지나갈 거야. 잘할 수 있을 거야. 이게 뭔가 설레고 긴장되는 그런 감정들이 막 휘몰아치다 보니까 서로 그 부분에서 엄청 공감을 하면서 하루 안부를 묵으렸던 기억이 나요. 기억나요. 그 시기가 겹쳤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요. 또 연극 러닝타임이 110분인데 꽤 긴 시간 동안 무대에 있어야 하는데 대사 외우는 게 힘들진 않았나요? 라는 질문도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또 여쭤보고 싶었던 게 대사를 외우는 것도 외우는 거지만 나영 씨가 감정의 그 fluctuation이라고 해야 되나? 그 왔다 갔다가 엄청 극을 달리잖아요. 맞습니다. 막 설렘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어땠어요? 우선 대본은 지금까지도 계속 읽고 있고 한 번씩 꼭 읽고 계속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도 읽는 게 대본이고 어렵지만 진짜 들고 다니면서 달달달 외웠고 감정 같은 경우는 물론 어려운데 이제 같이 무대에 있는 동료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많은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많이 언니 오빠들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나영이랑 놀자님께서 나영 배우님 아직 결혼도 안 했고 남편도 없으니 그렇죠. 부부싸움 하는 장면이 어렵지는 않았나요? 특히 대사가 입에 안 묻는 대사가 있었다거나 너무 깊은 고민에 빠졌던 신이 있었다면 어떤 신이 있을까요? 부부싸움을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싸우시더라고요. 네. 열심히 싸웠는데 연출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여기서 서로 싸우려고 들면 안 된다. 싸움 안에서도 사랑이 보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렵다. 네.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는 너무 감정적으로 알았어 이렇게 되고 저희 대사 중에 그래 뭐 이제 그렇다는 거지 해야 되는데 그래 그렇다는 거지 이렇게 자꾸 제가 비꼬고 감정적으로 말이 나가는 거예요. 원래 나영 씨의 톤이 좀 나왔나요? 네. 아 그러면 그런 거지 풀하게 그래 알겠어 이렇게 좀 좀 사랑이 보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최대한 좋은 사람이고 싶은 나도 널 사랑해 그치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서로 배려하면서 그게 티격태격이 있어야 되는 거였구나 그 싸움 안에서도 배려와 사랑이 보여야 된다는 게 그게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것도 어려웠을 것 같아요. 어쨌든 상대분의 배우분도 매번 바뀌잖아요. 회차별로 그거에 대한 뭔가 호흡이라든가 뭔가 그런 부분들도 좀 싸움 안에서도 호흡들이 다 달라지다 보니 그렇죠. 맞아요. 매번 새롭지 않았을까 맞아요. 진짜 배우 오빠들 상대 배우 오빠들이 세 명이다 보니까는 무대 올라가기 전에 꼭 한 번씩 그것도 맞췄거든요. 거기서 이제 세 명 배우마다 또 캐릭터가 다 다르다 보니까 여기서 오빠가 하고 싶은 말은 뭐야? 라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공연 전에도 많이 나눴어요. 아무래도 이제 또 이야기 나눠봐야 합니다. 핫한 배우님들 양희짱님께서 배우님 지금 상대 배우 역할 우진혁, 김선호, 이동아, 안우연 세 분이잖아요. 세 분 중 어떤 분과 가장 호흡이 잘 맞나요? 그리고 이번 연극을 통해 친해진 배우님이 있나요? 가장 나영 씨에게 잘 챙겨주고 조언해 주신 분은 누구인가요? 이렇게까지 질문이 있습니다. 사실 세 오빠 호흡이 정말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번 할 때마다 너무 새로워서 좋고 유독 더 맞는 오빠보다는 세 매력이 다 달라서 거기에 제가 더 새로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또 배우고 네, 또 배우고 아, 우진이가 이런 면도 있구나. 매번 다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좀 다르고 사실 친해진 배우는 저희 연극 행복을 찾아서 팀이 워낙 팀워크가 좋아서 오늘도 이제 저희 단체방이 있어요. 거기 오늘도 활성화가 오늘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굉장히 친해서 다 너무 두루두루 다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연말에도 다 같이 막 으쌰으쌰 그럼요, 그럼요. 그러시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뭔가 배우는 것도 배우는 거지만 좋은 인연들을 많이 만드셨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많이 알게 됐어요. 나영 씨와 같이 은수 캐릭터를 맡고 계신 분 김슬기 배우님이죠. 슬기 씨의 연기도 모니터링 자주 하시나요? 아니면 일부러 뭐 아, 이렇게 같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안 보시는 편인가요? 저는 언니 모니터를 최근에도 했거든요. 오, 자주 하시는구나. 자주 언니가 워낙 저보다 경력이 많은 선배님이시니까 너무 보고 배울 게 많아서 자주 모니터하는 편이에요. 6523님께서 연극 행복을 찾아서 어떤 사람들에게 가장 추천하나요? 나영 배우님이 생각하기에 이런 분들은 아, 지금 이 연극을 꼭 봐야 한다 라고 추천해 주신다면? 사실 저희 연극은 사랑을 하고 싶으신 분들 혹은 하고 계시는 분들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모든 청취자분들이 저희 연극을 보시면 좀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고 또 사랑에 대해서 한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고마움을 한 번 더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친구가 되었건 지인이 되었건 남편 뭐 연인이 되었건 그 감사함도 전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나영 씨의 추천곡이죠. 토니 베넷의 The Good Life. 아니, 딱 그 The Good Life 자체가 너무 나영이스러워서 야, 넌 또 너스러운 곡을 참 골랐다. 긍정적인 곡을 참 골랐다 싶었는데 추천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 곡은 저희 연극에서 정말 많은 팝송과 음악들이 나오는데 이 곡이 저희 연극의 시작 노래이자 끝 노래예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음악이기도 해서 제가 딱 보고 나영 씨의 그 행복을 찾아서 보고 나서 같이 밥 먹었잖아요. 맞아요. 밥 먹으면서 얘기했던 게 야, 너네 그 음악이 선택들이 다 너무 좋고 그 음악 가사에 맞춰서 그 스피드에 맞춰서 연기한 것도 맞지? 라고 제가 여쭤봤었잖아요. 근데 그런 이렇게 혹시나 보러 가신 분들 계시면 그런 재미적인 요소들이 또 있어요. 맞아요. 가사에 맞춰서 그 액션이 취해지고 뭐 하는 부분들이 좀 되게 꿀잼입니다, 여러분. 자, 그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토니 베넷의 The Good Life 토니 베넷의 The Good Life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연극 행복을 찾아서를 보고 오신 분들이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어요. 하나씩 소개해볼게요. 연기짱, 댄스짱, 나영 님 연극... 왜 웃으세요? 연극 행복을 찾아서 해서 매번 감동적인 연기를 연기 못지않게 최고의 댄스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 나영 님. N차 관람을 하고 있는데 매번 댄스가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어떻게 준비를 하시는 건가요? 설명을 들어서는 자세히 모르겠어서 어떤 댄스 모션들이 들어가는지 카메라를 향해서 살짝 스닉픽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청아도 봐서 알겠지만 거의 그냥 이제 리듬에 몸을 맡기는 막춤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저는 이 댄스장에 좀 웃음이 났던 게 엄청난 댄스 실력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냥 제가 너무 신나서 막춤을 추는 그런 장면인데 뭐 간단하게 보여드리자면은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너무 부끄러워. 너무 신나가지고 그냥 막 이런 거. 막 이런 거 그냥 하는 거. 막춤 추는 그런 옛날 스타일로. 아 근데 진짜 실제로도 춤 잘 추시잖아요. 왜 그러세요? 아 제가 청아 앞에서 또 춤 얘기를 또 어떻게 또. 아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다혜 님께서 작년 연말에 행복을 찾아서 보고 왔어요. 마지막에 눈물이 엄청 쏟아져서 눈이 부어서 나갔습니다. 아이고 나 같은 분 여기 한 분 더 계시네. 배우 님은 매번 그 여운을 어떻게 감당하시나요? 그쵸. 이 연극은 진짜 제가 연습할 때도 여운이 매번 남아서 그래서 좀 힘든 시기도 있었는데 사실 빨리 이제 헤어나오려고 좀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온오프를 좀 확실히 하려고 끝나면은 빨리 아 맛있는 거 먹고 이제 밥 먹어야지 이제 좀 회로를 좀 빨리 돌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잘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 끝나자마자 같이 밥 먹고 막 그랬어 그랬을 때 전혀 그냥 다시 그냥 완전히 은수 없고 그냥 김나영이었거든요. 요즘은 빨리 되는 편이기도 하고 눈이 그대보다 내가 더 붉어졌었잖아요. 나영이랑 같이 갔었잖아요. 많이 울더라고요. 임나영이랑 많이 울더라고요. 아무튼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밥먹나영 님께서 근데 나영 배우 님 연극 한 번 하고 나면 에너지 소모가 많이 될 것 같은데 극 올라가기 전에 밥 먹나요? 연극하기 전에 가장 많이 음식은 뭐예요?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은 뭐예요?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은 아무래도 너무 배부르게 먹으면은 좀 몸이 무겁고 잘 안 들어가서 김밥이나 저희가 대기실에서도 김밥 샌드위치 좀 이런 걸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손으로 좀 집어먹을 수 있는 음식들로 안 체하세요? 김밥 잘 체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좀 공연 몇 시간 전에 다 같이 분장 받으면서 김밥 먹어요. 나눠 먹고 티켓 주세요 님께서 제가 연극을 보러 갔을 땐 실수 없이 능숙하게 해낸 프로 김나영 배우 님 혹시 이번 극을 하다가 무대 위에서 실수하신 적 있나요? 대사를 까먹는다던가 동선이 헷갈렸을 때 나영 님의 임기획면이 궁금합니다. 없을 것 같은데 있어요? 실수 대사를 틀린 적은 크게 없는데 입이 이제 제가 원래도 말이 좀 느려요. 게을러 입이 막 입이 게을러 입이 게을러서 이제 발음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궁금합니다. 약간 궁금합니다. 약간 이런 스타일인데 제가 이제 공연을 하다가 싸우는 장면에서 네. 뭐 세윤 그 얼마 뒤에 갚겠대라는 대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엄마 뒤에 갚대? 이렇게 나오잖아. 어느 나라 사투리죠? 얼마 뒤에 갚대? 엄마 갚게? 이래서 웃으면 안 되는데 상대 배우 오빠가 웃음을 이제 화로 웃겨서 어이없는 웃음으로 넘기더라고요. 그런 진짜 센스도 필요하겠다. 네. 도와주더라고요. 관객분들은 눈치 채셨나요? 많이 봐주신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어. 근데 약간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느낌? 자연스럽게 흘러... 여기서 제가 무슨... 저도 좀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김나영 너 여기서 웃으면 진짜 안 돼? 너 여기서 웃으면 죽는다고 생각해 하는 마음으로 참았어요. 엄청 참았어요. 엄청 참아서 참아지긴 하더라고요. 오. 고생하셨다. 진짜. 이거 무슨... 소라1997님께서 행복은 찾는 것이 아닌 깨닫는 거야. 라는 우진의 대사가 정말 와닿았던 연극입니다. 나영님은 어떤 대사를 가장 좋아하나요? 나영님의 최애 대사 다이어리에 써두겠습니다. 저희 대사... 저희 연극의 대사는 정말 좋은 게 많잖아요. 그치.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저는 소중하죠. 이제 나한테 왔는데. 라는 은수의 대사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은수의 서사가 다 그 한마디에 녹여져 있는 것 같아서 그 대사 좀 좋아합니다. 오. 나에게 왔는데. 소중하죠. 이제 나한테 왔는데. 라는 대사 좋아합니다. 오. 방금... 방금 연극 톤이었는데? 아니에요. 자. 그럼 이쯤에서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에도 나영 씨의 추천곡입니다. 이승렬의 길은 정해졌다. 이 곡을 고르신 이유는 또 특별한 게 있을까요? 이 곡은... 제가 행복을 찾아서 준비하면서 좀 힘든 시기가 분명 있을 거 아니에요. 있었어요. 네. 있을... 그럼 이건... 제가 알잖아요. 있으셨어요. 네. 있거든요. 이제 어떤 일을 하던 간에 그런 힘든 기간을 꼭 거치는 것 같은데 그 시기에 이 음악을 좀 많이 들어서 좀 많이 힐링했던 것 같아요. 위로받은 곡이다. 네. 많이 위로받은 곡이에요. 좋아요. 이승렬의 길은 정해졌다 듣고 4부로 돌아올게요. 청하의 볼륨을 높여요. 4부 시작했고요. 무대 위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배우. 오늘의 청추한 손님 누구시죠? 연극 행복을 찾아서의 은수 배우 김나영입니다. 이번에는 청추한 만남 코너 속의 코너 진행해볼 건데요. 김나영이 직접 추가할게요. 볼륨 위키 스스로 위키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전혀 몰라요. 네. 어쨌든 추가해 시켜드립니다. 오늘 네. 알려주세요. 네. 제가 드리는 질문에 간단하게 답해 주시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그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다큐멘터리를 좋아한다는 나영. 인생에서 제일 재밌게 본 다큐멘터리는? 음... 이것은 강도다. 이것은 강도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홍이 나라세원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순하고 덜렁거리는 성격 때문에 나영구라는 별명이 있는데 최근에 나영이가 했던 멍축미 넘쳤던 행동은 뭔가요? 에피소드 풀어주세요. 스스로 아세요? 멍축미가 너무... 음... 너무 많아서 덜렁거리는 건 사실 일상이어서 에피소드가 없는데 공연 끝나고 나면 무릎에 멍이 한... 멍이 매번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제가 걱정했었잖아요. 기억나죠? 네. 이따 얘기 나눠요.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두 가지 중 더 나은 상황을 골라주세요. 1번 연극 무대 중 대사 까먹기 2번 번지점프 하기 아... 나 진짜 둘 다 안 되겠는데... 아 어떡해... 근데... 번지점프 해왔겠죠? 저도 왠지 그걸 고르실 것 같았어요. 번지점프... 네. 그래. 무대에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번지점프... 잠깐 기절할게요. 잠깐 기절하시는 게... 갑자기... 좋아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김나영이 생각하는 나의 매력은? 1번 보조개 여신 2번 도도한 눈매 3번 미친 음색 미친 음색 와... 오글거려요? 정응이 안 돼요. 자, 첫 번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나영 씨가 다큐멘터리를 좋아한다는 건 또 처음 알았네요. 좋아하세요? 다큐멘터리? 제가 그... 이제... 땡플릭스 네. 땡플릭스 거기 다큐멘터리 보는 걸 좋아하는데 영화같이 만들어주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것은 강도다라는 편을 좀 재밌게 봤습니다. 오... 평소에 그럼 드라마나 영화보다 다큐멘터리를 더 애청하는 편이요? 아니요. 아, 그건 또... 그건 아닙니다. 아, 그치. 연기자인데 또 영화랑 드라마는 봐야지. 다큐멘터리 또 이제 어렵기도 하잖아요. 아, 그쵸. 어렵죠. 영어 공부할 때 좋아요. 어... 다큐멘터리. 아, 영어. 그냥 그냥 BGM으로 틀어놓기 나쁘지 않은. 아... 네. 넘어갈게요. 청아나서 공부하는 거 아닌가? 그럼 최근에 재밌게 본 이것은 강도다. 이 다큐는 어떤 내용이어서 그렇게 빠져들게 된 건지. 이게 정말 미술관에서 도난 사건이 일어났어요. 베를린에서 일어난 도난 사건인데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미술관에서 도난 사건이 일어나면 금방 찾을 수 있잖아요. 그치, 그치. 난리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범인을 찾는, 제가 이제 스포할까 봐 어디까지 이야기될지 모르겠는데, 그 범인을 찾는 과정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 오, 근데 이렇게도 조사해보고 저렇게도 조사해봤는데 깜짝 같다. 맞아요. 이런 내용이구나. 맞아요. 오, 수사하는 과정 자체가 너무 흥미롭기도 하죠. 너무 재밌습니다. 오,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나홍이, 나라세원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네. 최근에 해본 가장 멍춘미 넘치는 행동이, 이제 잘 모르겠고 일단 무릎에 명이 많이 들어있다. 맞아요. 근데 제가 여쭤봤었잖아요. 제가 안 그래도 걱정했었던 게, 야, 근데 안 딱딱해? 그게 뭐 괜찮아? 너무 아플 것 같아? 추울 것 같아?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괜찮으세요? 일단 무대할 때는 진짜 제가 막 힘들다는 생각을 사실 안 하는데, 끝나고 나면 이제 무릎에 멍이 들어있고 그렇더라고요. 왜요? 진짜 죄송한데요? 방금 나홍님 멍춘미 하나가 더 추가됐다고 제보가 들어왔어요. 저도 너무 자연스러워서 몰랐는데, 아까 다큐, 이것은 강도다라고, 박물관 베를린이 아니라 보스턴이라고. 이런 거예요. 맞아요. 이런 느낌이에요. 아, 근데 괜찮아요. 저도, 저도 막 바람떡을 바람개비떡이라고 그러고 그러거든요. 보스턴, 베를린 같이 비읍이 들어가기는 하니까는. 그러니까 뭐, 똑같이 바람은 들어가니까.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거 역시. 너는 알지? 이렇게 공개적으로 많이 부끄럽네요. 네. 트렌치 토스트, 그러니까 프렌치 토스트를 트렌치 토스트라고 그러고. 내가 막 그러거든. 괜찮아, 괜찮아. 여기서 괜찮아. 여기서 괜찮아요. 내가 많이 깔아놔서 그렇게 해도 돼. 어쨌든, 뭐, 무릎에 멍이 많이 들어있다. 다른, 뭐, 슬기 배우님도 그러신가요? 아니요. 슬기 언니는 야무지인 것 같아요. 슬기 언니는 좀 야무지고, 실수하는 스타일은 아니여가지고, 제가 좀, 쿠강쾅쾅, 우당탕탕. 우당탕탕이다. 좋아요. 그럼 세 번째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둘 중 하나를 골라주셔야 했었던 질문이었는데, 연극 중에 대사 까먹기랑 번지점프하기였는데, 결국엔 번지점프를 골라주셨어요.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네. 아, 몰랐어요, 이것도. 저는 심해요. 근데 그러실 것 같아요. 뭔가 몰랐는데, 뭔가 은연 중에 알고 있었던 느낌 같은, 느낌적인 느낌? 일단 겁도 많고, 높은 거 싫어요. 아, 그럼 나, 그 가수활동 구구단 시절에, 리프팅 안 무서웠어요? 무서웠죠. 저는 무대 끝나고 계단 내려올 때도, 멤버들 손잡고 내려왔어요. 아, 그랬구나. 아, 근데 왜 그렇게 프레디스 하실 때, 왜 그렇게 높이 올라가서 앉으셨어요? 처음에 높이 올라갔잖아. 제가 거기서도 무섭다고 징징대고 있었을 거예요. 너무 높아. 세정이랑 미나 끌고 왔어요? 너무 높아, 이랬을 거예요. 아, 고소공포증 있는지도 몰랐네. 그럼 놀이기구도 잘 못 타세요? 못 타요. 제가 방송에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 이제 놀이기구 타고 울었어요. 아, 진짜? 네. 우셨어요? 네. 아이고, 너무 무섭더라고요, 저는. 아휴, 그래도 뭐 진짜 연극 중에 대사 까먹기보다는 훨씬 낫다? 아니, 훨씬까지는 아니구나. 훨씬은 아니고. 아니고, 그냥 조금 낫다? 네. 조금. 혹시 번지점프 해야 되면 저 부르세요. 저는 괜찮으니까. 괜찮아? 저 괜찮아요. 저 두 번이나 했어요. 진짜로요? 네. 몇 미터요? 기억은 안 나고, 그냥 저는 5부터 세지 않으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3, 2, 1 하고 바로 점프하면 괜찮더라고요. 진짜로요? 그냥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에이, 모르겠다. 이러고 그냥 뛰어버리는. 이게 더 무서워하면 더 막 그 긴장감이 고조되니까, 그냥 어차피 하는 거 그냥 화끈하게 하잖아요. 근데 떨어질 때 좀 약간 기억이 나나? 떨어질 때 그래서 제가 고음을 잘하는 이유가 떨어질 때 고음을 뚫었어요. 두금을 했구나. 어, 맞아. 어, 한번만. 두금하러 가야 되는 건가? 두금. 아, 스트레스 풀기에 또 나쁘지 않아요. 소리 마음껏 찌르려도 되거든. 아니요, 저는 그냥. 괜찮아요? 안 탈래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마지막 질문 가보겠습니다. 나영이가 생각하는, 김나영이 생각하는 나의 매력은? 1번 보조개 여신, 2번 도도한 눈매, 3 미친 음색 중에서 보조개 여신을 골라주셨는데, 저도 너무 공감합니다. 보통 친구면 공감 안 해줄 법도 한데, 공감해요. 아,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보조개 너무 매력 있어요. 너무 좋은 거 다 적어주셔가지고. 여기가 다, 이 세 가지가 다 그 나무 땡땡에 나온 그 나영 씨 별명이래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한 번도 검색 안 해봤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이런 게 다 나와요? 네. 별의 별게 다 나와요. 그렇구나. 어때요? 너무 일단 만족스럽고요. 어, 사실 셋 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음. 네. 저는 근데 또 나영 씨의 매력은 되게 솔직한 거라고 생각해요. 털털하고. 음. 되게 나영 씨 만나면은 주변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사람이 너무 좋다. 음.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아, 감사합니다. 또 제일 그런 또 이제. 아, 맞아요. 이럴 수는 없으니까. 아, 오케이. 감사합니다. 저만 저랑 우리 보라트들이 생각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김나영 씨 위키에 새로운 정보들이 추가되었고요. 이쯤에서 또 추천곡을 한번 들어볼 건데. 저 이거 진짜 왜 추천하신 건지 진짜. 저 진짜 너무 최초로 거부하고 싶거든요. 노래 안 틀고 싶어요. 어떤 곡인지 소개해 직접 부탁드립니다. 이 곡은 이제 저와 청아의 데뷔곡이죠. 아! 아! 너무 싫어. 프로듀스 101의 핑미입니다. 아, 이거 왜 추천하셨어요? 이 곡은 사실 좀 장난치고 싶기도 했어요. 청아가 이런 반응이 나올 것 같기도 했고. 그리고 사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아를 처음 만난 거기도 하고. 아, 그치, 그치. 저도 좀 부끄럽긴 하지만 좀 의미 있는 곡이기도 하거든요. 너무 의미 있지만 저는 이때 이제는 얘기할 수 있다인데. 저 사실 이 노래 처음 우리 공개됐었잖아요. 큰 전광판에. 그때 기분 어땠어요? 그때는 실감도 안 나지 않았어요? 나는 이게 뭔가 내가 데뷔를 한 지 난 아예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전광판에 나오는 거 말고. 그냥 처음 이 노래를 우리가 불러야 한다. 이 가이드가 왔을 때. 많이 당황스러웠죠. 저는요, 진짜로. 진짜 정말 합가하게 한번 얘기해. 저 진짜 하차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많이, 나 진짜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진짜 마지막이라 생각해서 다행이지. 큰일 났다. 이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요. 저는 생각보다 그때는 시키니까 이제 열심히 했고 별 생각 없었는데 오히려 지금 보니까 이게 핑미라는 단어 자체가 이렇게 해석되는데 진짜 그때 너무 어릴 때 진짜 열정으로 했구나. 맞아, 맞아. 그 생각을 했어요. 진짜 그냥 주어졌으니까 열심히 했었던 거지. 사실 하고 싶었던 곡은 아니었어가지고. 여튼지간에 뭐 우리에게 정말 어쨌든 소중한 곡입니다. 프로듀스 101의 핑미 듣고 오겠습니다. 프로듀스 101의 핑미 듣고 왔습니다. 아직도 기억나요. 우리 이거 사실 A반 이제서야는 또 얘기할 수 있는 건데 100명이 다 녹음할 수 없어서 A반 친구들이 또 따로 남아서 녹음을 더 세밀하게 했었잖아요. 그때 같이 남아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다섯 명씩 막 들어가가지고 세정이랑. 이게 또 높아요. 높고. 이거 붙잡으면서 막 우리끼리 막 마이크 하나 있으니까. 야 붙어봐 붙어봐 이러면서. 그리고 막 이 노래가 자세히 들으면 핑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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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 이런 느낌이 아니라 핑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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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 핑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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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 진짜 열심히. 너도 해. 너도 해. 잘하네 확실히. A야? 이게 있어도 된단 말이야. 맞아요. 그 열정과 막 그 악바리. 그래. 그리고 서로 너무 또 너무 티면 안 되니까 또 이렇게 블렌딩도 해야 되고. 맞아요. 아 여튼 되게 어려웠. 소화기 진짜 최고로 어려웠던 곡이었던 것 같아요. 어렵죠. 어렵죠. 나만 한 게 억울하네. 같이 했어야 했는데. 나영 영원하라 님께서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고 있는 나영 배우님. 목소리도 너무 예쁜데 DJ는 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하신다면 어느 시간대가 좋으신가요? 별디 긴장해야 하는 건 아니죠. 아예 뭐 저는 너무 나영 씨가 해주면 너무 좋죠. 저는 우선 DJ 너무 해보고 싶고 아니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코너. 코너. 그런 것도 해보고 싶어요. 고전 게스트. 저는 언제든 준비되어 있고요. 진짜? 어느 시간대 이게 이제 8시. 우리는 8시부터 10시. 딱 좋네. 딱 좋아요? 8시부터 10시가 딱 좋아요. 너무 졸리지도 않고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는. 오 그치 맞아요. 네. 제가 그래서 많은 마무리들을 책임지고 있어요. 8시부터 10시. 좋네요. 네. 근데 게스트는 9시부터 10시거든요. 게스트는 또 9시예요? 그러면은 DJ 하겠네요. 8시가 좋아가지고. 시간이 8시가 괜찮은 것 같아요. 8시가 괜찮아요. 뭐 제자리를 탐내시거나 저랑 경제행구도에 계시거나 둘 중 하나야겠다. 8시 좋네요. 어떤 자리는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전 너무 좋아요. 나영나영님께서 꼬부기라는 별명이 더 좋아요. 나홍이라는 별명이 더 좋나요? 음 저는 다 좋은데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꼬부기랑 나홍이 그 야옹 그 이미지가 되게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다르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같이 봐주시는 거 자체가 좋은 것 같고. 네. 좀 소중한 것 같아요. 뭔가 나홍이는 제가 느꼈을 때는 나영씨의 그 외관 약간 되게 그 눈매라던가 뭔가 기럭지라던가 이렇게 뭔가 그런 요염한 느낌이 있는 것 같고 꼬부기는 나영씨 성격. 아 성격. 그리고 빵긋 웃었을 때. 아 웃었을 때 맞아요. 그런 이렇게 두 가지 매력을 합쳐주신 것 같아요. 사실 20대 초반에는 꼬부기라는 별명이 막 엄청 좋진 않았거든요. 왜냐면은 웃을 때 막 볼살이 많아가지고 아 어떡해 너무 볼살 때문에 이랬는데 지금은 둘 다 너무 좋아요. 너무 귀여운 별명이에요. 너무 좋습니다. 꼬부꼬부님께서 최근 나영님이 행복을 찾았던 순간이 궁금합니다. 나영님의 소확행은 뭐예요? 이거 너무 좋다 질문. 이거 너무 좋은데 행복을 찾았던 순간은 사실 저는 이 공연을 하면서도 제 자신도 좀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뭔가 행복을 굳이 찾으려고 하지 않고 되게 일상 속에 우리 일상 속에 되게 행복이 자그마하게 많이 숨겨져 있다는 걸 많이 깨달았고 그래서 소확행은 일단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는 좀 체력적으로 지쳐있고 힘들더라도 공연하면서도 되게 많이 힐링을 받고 같이 하는 언니 오빠들도 너무 좋아서 그걸 통해서도 너무 힐링을 받고 오늘 이 라디오 하는 이 시간도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라디오를 하면서 힐링을 받고 위로를 받을 때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약간 진짜 시작도 비슷하게 했지만 느끼는 감정도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감사함도 그렇고. 맞아요. 이 라디오가 사실 저는 오늘 되게 편안하면서 너무 이 시간이 소중한 것 같아요. 고마워요. 제가 더 너무 힐링합니다. 덕분에 저도 너무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벌써 우리가 인사를 나눌 시간이라고 해요. 오늘 함께한 한 시간 어떠셨나요? 너무 짧아요. 너무 짧게 느껴지고. 그렇죠. 그냥 청하랑 존댓말로 이야기한 느낌? 맞아요. 어색한가? 1도 어색하지 않았어요. 1도 어색하지 않아요? 다행입니다. 저는 오히려 처음에 이 라디오 할 때 너무 사적인 얘기하는 거 아니야? 제가 이런 걱정을 했어요. 연극 얘기하자. 뭐 사적인 얘기해요. 너무 내가 사담을 나누는 건 아닐까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편안했고 여기가 좀 따뜻하다고 해야 되나? 맞아요. 여기 좀 따뜻하자. 분위기가. 너무 제가 힐링 받고 갑니다. 고마워요. 나중에 종종 게스트로 부를 수도 있으니까 긴장하고 계세요. 알겠죠? 너무 좋아요. 저는. 알겠습니다. 혹시 몰라요. 스페셜 DJ라도 제가 혹시나 진짜 바쁜 일 있을 때. 아, 목 풀어야겠다. 아, 목 풀어야겠다. 그럼 자주자주 찾아주세요. 좋습니다. 연극 행복을 찾아서 2월까지 대학로에서 진행합니다. 더 늦기 전에 얼른 티켓팅해서 보러 가세요, 여러분. 나영 씨 그럼 다음에 또 새 작품 들어가면 볼륨 나와서 소식 전해주세요. 좋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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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